자 일단 여러분들 추첨이랑 지게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와 옛날에 또 선수지사 생각나네요 와 옆에서 뚫어라 쳐다보니까 아니 형님 아 뭐야 이거 깡패야 뭐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 우리 방송하는 걸 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뭐해요 못 받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오늘 이제 스파키즈 편 배봉스하기 위해서 배봉스가 또 인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배봉스가 배봉스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일단 이거 한 번 해보고 반응이 진짜 좋다 그러면은 제가 또 기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완전 초고수들 배봉스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여자 배틀그라운드 하시는 분들 한 번 초대해가지고 한 번 해보고 예 이렇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팀플로? 아니 팀플 말고 그냥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예 자 일단 여러분들 태규 형님 한 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태규 형님 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아 형님 이야 의자 이거 다 쓰세요 아 그래도 의자 쓰시죠 형님 예 아 형님 네 안녕하십니까 질길이요 아 이제 형님 형님 이제 딱 하나 말씀드리면 형님 이제 스타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제 스타 콘텐츠에는 형님을 못 부르고 부를 수 있는 거는 배틀그라운드 밖에 없어서 형님을 일단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그건 인정해야지 아 스타는 안 벌었어 스타는 뿔이야 뭔 소리야 요새는 아니 나 진짜 이 형이 버렸다고 생각한 게 근데 중개할 때 별풍선 받고 그냥 안 하더라 와 야 잠깐만 야 누가 너한테 만두개 쐈어 중개하지 말래 넌 어떻게 할 거야 아 난 진짜 나 바로 함부라지 나는 아니 만두개 쏜 거 중개를 하지 말래요? 왜요? 그냥 배그하래 아 진짜로? 누가? 여캠 회장이 어 진짜? 아 형님방에 좀 약간 배틀그라운드 큰 손이 많다 보다 어 아 자 일단 여러분들 태규 형이 오셨는데 오늘 한번 예 오지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건 형님 레이팅이 몇인데요? 나 아 아 나 진짜 몰라 아 아 모르면 돼 아 모르면 괜찮아 아 바로 검색할 수 있어요 형님 아니 형 진짜 도생들 돈 뺏으려고 레이팅도 거짓말해? 아 잠시만 잠시만 태규 형이 레이팅이 기다려봐 형님 아이디 뭔데요? 아이디 말씀하시면 돼요 스쿼드 중 아닙니까? 아이디 뭔데요? 아 닐길이 아니야? 아이디 뭔데요? 아 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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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어 오케이 우와 우와 뭐야 씨바 오 오 아니 존나 잘하네 아니 그냥 많이 안했잖아 아니 2300이네 이거 아니 아니 야 와 이건 아니지 아 어쩔 수 없어 이 형은 FPS 한 시간이 달라 왜냐면 우리 스타일때부터 우리 스타일때부터 서드를 했기 때문에 아 그거 맞지 시간을 배신하지 않잖아 왜냐면 우리 숙소했을 때부터 서드다우트를 오지게 했기 때문에 아니 일반 시간의 법칙 아니죠 형 이미 그거 했잖아 이미 일반 시간 맞지 아니 형님 근데 진짜 너무 버스총인게 솔로 1등 한 번 하고 실화해요? 네? 1등 한 번밖에 안했네? 나는 맨날 미션만 해 솔로잖아 1등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미션 아니면 솔로를 안해 아니 무슨 미션 하는데요 미션 난 어려운 곳만 걸려 뭐 어떤거에요? 노가방 막 10킬 이상 1등하게 막 이런거 아 진짜로? 오 저거 1순 그렇게 한 그걸로 1순한거야 아 진짜? 노가방 10킬 이상이게 그래도 1등 했다고요? 뭐야 너 또 몇 개 받아요 그럼 그걸로 그걸로 2,000개 봐야지 와 그걸로 수가 다르네 아니 형님 오늘 룰에 대해서 배봉수 룰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거는 배봉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담 좀 형님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좀 크게 걸도록 하겠습니다 50만원 아 1등 50만원 1등 50만원 아 진짜? 몰빵? 1등 몰빵 50만원 아 2등까지 해 1등 50만원 바로 이렇게 하자 1등 49 2등 만원 아니 잠깐만 니가 왜 2등 2등까지 하라고 그래? 차라리 그건 죄거리가 얘기하는거 아니야? 아 나 2등 한단 말고 아 근데 이거 한 적금 3판 하게 돼있어요 아 뭣도 없어 뭣도 없어 뭣도 없어 아 근데 룰이 뭔데? 아 룰이 있어요 룰이 있는데 이게 배봉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시탄에서 존나 잘 맞아 짧은 시간 내에 상금 바로 가져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니까 뭐냐면 이제 2코인을 줘요 2코인을 2코인을 주는데 무조건 학교 아니면 밀비로 떨어져야 돼 야 그거 솔직히 운이잖아 아 운이잖아 아니 같은 데 떨어져서 얘는 총 먹고 난 총 못 먹었어 그럼 난 죽는 거잖아 그건 실력이지 그건 운이지 아니 나 주먹으로 총 이긴단 말인데 나는 아 그래? 아 역시 아 강한 남자 6구가 돼요 걔 레전드 나왔습니다 하연병에 타서 죽을 뻔했어요 아 진짜로 하연병에 타서 죽을 뻔했고 존나 레전드 많거든요 아 학교 아니면 무조건 밀배야? 학교 아니면 무조건 밀배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 뭣도 없이 아 근데 뭣도 없이 할까 그거는 뭐 일단 모르겠는데 형님이 뭣도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제 3명이 동의를 하면은 뭣도를 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럴 수도 있어 형이 50만원 타 근데 갑자기 어? 한 번 더 열고 싶어 그럼 형 50만원 한 번 더 열면 돼요 근데 아 진짜 아니 야 난 서울에서 왔잖아 나 핸디캡 줘 그러면 아이씨 아니 너네 젊잖아 야 무비야 비행기표 예약해 그냥 가 지금 너네 젊잖아 너네 아니 그냥 아프리카 100분 계산기 전태규 쳐요 그냥 아 뭐 수직한 사람 찾고 있어 형이 뭐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형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잘하잖아요 나 진짜 못해 아니 진짜 나 배그대 이론충이야 손가락이 안 돼 아 진짜 왜 이렇게 엉살이야 이 형 진짜 엉살 개허지 아니 우리 한번 티어 쳐줘요 형 아 우리 티어 쳐줄게 형은 마스터 형은 마스터였잖아 형 아니 많이 나면 점심 올라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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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거야? 아니 W A T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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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는 그랜드 파스터네 너는 이씨 이씨 이 때까지 우리 거짓말하고 있었어? 야 이씨 솔로 나보다 더 높네 와 이씨 와 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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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가 제일 높네 그리고 따지 야 이건 많이 하면 많이 올라간다니까 야 근데 솔직히 쓴 하려면은 그냥 중간에서 집 지키고 있으면 내 자권들고 와 아니 너 뭔데? 나 사오져 이거? 야 너는 아이씨 야 너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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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봐봐 얘 이런다니까 아 근데 형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얘 시즌은 우승자에요 배봉스 시즌은 우승자야 얘 85만원 딱 갔어 최현 쪽까지 우승했지 그래 최현이 우승이고 아니 나 봐봐 나는 아 너 아이디 많잖아 난 이거야 너는 게임을 많이 안 했네 많이 하면 점수 올라간다니까 난 이거야 봐봐 아니 평균 이걸 보면 돼 KD KD? 나 KD 몇이냐 아니 KD 젠호프 사람 봐봐 아 오케이 나도 KD 1점 대야 오 오 1.44 너 아니 네 끼령 쳐봐 네 끼령 따규 아 나도 1점 대라니깐 어? 다 사람 아닌데요? 다 쓰레기야 오케이 아니 그게 평균이야 본캐? 아니 본캐 줘 이거에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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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나 내가 아 잠시만 아 본캐 이거야 아 뭐야 플레이어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고 기다려잖아 미친놈아 안 나오는게 아니라 안 나오잖아 왜 너 모랄라 아니야 모랄라? 그러니까 모랄라잖아 저거 모랄라잖아 오케이 오케이 미안 미안 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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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모랄라가 아니라 내가 잘못 쳤어 잠시만 봐봐 안 나오잖아 난 안 나온다니까 나는 난 너무 안 해가지고 안 나와 야 근데 잠깐 너네는 이러고 마우스랑 키보드 잡아봐 난 이거 마우스 잡아본 적도 없어 아 그냥 저 형 그냥 보내고 아 잠깐만 아니 그거 크다니까 감도가 틀린데 아 이건 왜 경험살이야 진짜? 알았어 아니 1등 아까 내가 2등 도착 1등 2등까지 갑시다 오케이 2등까지 갑시다 아아잇 배봉수의 규칙이 있어요 아 그럼 민심 따라합시다 어 민심 따라합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1등 몰빵이냐 2등까지냐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1등 먹방입니까 아니면 2, 3등 나눠가는 거야 아니 그렇게 되고 이렇게 하자 그럼 1등 야 민심이 뭐예요 1등 1등 야 그럼 1등 몰빵에 꼴등 벌칙 아 3, 4등 벌칙하다 아 죄송한데 꼴등은 무조건 벌칙이 있어요 아 벌칙 있어? 벌칙이 뭐야? 어 그러고 눈 땜들어개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 참고로 기뉴다가 삽에 참가자였는데 우결, 벌칙 해가지고 이제 향이 누나랑 우결하기로 되어 있고요 야 그거는 벌칙이 아니잖아 아 그거 근데 그 형이 있다는 상황이 약간 근데 그 형이 있다는 상황이 약간 벌칙 있을 밖에 없는 몰라요? 약간 난 뭐 아 이 형이 있을 때 이제 시대 못 따라오네 이제 아 진짜 그 형이 이 땅에선 벌칙이지 그거 왜 벌칙이야? 아이 나 1등 안 할게 나 그냥 우결 시켜줘 아니 그거는 이제 아니 그거는 이제 나 쌍뚱만 담아봤는데 아니 그거는 이제 아니 그게 내 벌칙이야 아이 그거는 이제 딱 맞게끔 벌칙이 되는 거예요 1등에 벌칙 정해주게 어때? 아 1등에 벌칙 정해주게 아니 아니 배복습 규칙이 있다니까 나가 좀 아우 배복습 규칙이 있다니까 자 아니 규칙을 좀 얘기해줘 아니 그러면 따봉스 만들어라 따봉스 아니 규칙을 만들어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지금 얘기하잖아 난 지금 얘기하잖아 자 일단 여러분들 이 규칙은 다 시청자분들이 어 얘네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 벌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정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이경민 벌칙 말해주세요 니 안 보인다 이경민 벌칙 말해주세요 아 지금 정하는 거야 어 여기서 민심을 따르는 거야 아 나 이경민 벌칙 말도 안 되는 건 안 하는 거지 아이 말도 안 되는 건 안 돼 선 넘는 건 안 되지 선 넘는 건 안 되지 어 잠시만 자 일단 아 잠시만 뾰블링 찾기 뭐야 아 아이씨 뭐 신밧대 보험이야 아 잠시만 자 여장 여장 오케이 야 너 딱 여장아 너 서면 야바 아 뭔 소리 아니 아까 뛰어봤잖아 아니 이 정도 해야지 배봉쓰지 아니 형님 인정 중이지 민심 무시해 너 그러니까 아니 그럼 딱 정체자야? 아 저 차라리 그냥 티브랑 무결할게요 그러면 아니 왜 니 가정에 그거를 민심 따라야지 형님 이럴 때 있습니다 나오는 거 세 개 사다리 타면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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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자 그래 그래 나오는 거 몇 개가 거기서 사다리 타기 하자 오케이 티버 우결 그 다음에 여장하고 여장하고 선 아 그 다음에 삿발은 안 돼 삿발은 안 되고 어 아니 삿발은 나 나 솔직히 알았어 그럼 타이틀 가자 어 3만 개 줘도 안 써 오케이 오케이 아 1년 뒤에 보자 아니 십아 아니 저기 그 뭐냐 무한도전에서 알래스카에서 그 김상식인가 그 차키처럼 그 못 찾을 때까지 너 못 돌아와 할 거야? 아니잖아 아니 그러면 일단은 티브우결 그 다음에 저기 그 뭐냐 여장하고 서면 이거 괜찮아 여장하고 서면 또 하나만 형님들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형님들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 해 뻔이라고 우결? 오케이 네 아 진짜 하하하하 아니 아니 어? 너 너 때 보자 어 해 뻔 우결? 어 아 해 뻔 누님한테 한 번만 전화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이건 또 물어봐야 되니까 아아아아 아이 그 선 넘는 거 아 선 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그럼 뭐 4.5 소고기 아 뭐 내가 요새 아 요새 나 배부먹는 거 알고 하는 소리야 아 오케이 얘가 또 식충이다 보니까 밥 먹을 때만 이렇게 넘어 오는 거 아시죠? 형님 아 라라라라 아까 나한테 배고파고 전화 오더라고 어 그러니까 4.5 오케이 그러면 이 세 개 일단 먼저 사다리 타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가자 와 얘는 제일 싫은 게 4.5일 거 같아 너가 제일 싫은 거 뭐야 1인분에 45,000원 아 그거 사기? 응 1인분에 45,000원 잠시만 자 이거 좀 부시는 거 같아 이거 존나 쎅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배봉스라니까 그래서 배봉스야 그래서 배봉스야 자 나 이번 4.5 그 다음에 티우 그 다음에 어 나는 서면 야방 난 서면 야방 걸렸으면 좋겠다 어 어 이나짱은 다 없었어 아 어 그거 좋다 근데 어 그거 좋다 와 이거 벌칙작이 있어 대박 시척을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거야되는 거 아니야? 아냐아냐아냐 그건 상관없어 그래야 재밌잖아 아냐아냐 그건 상관없어 어 그건 상관없어 이나짱 밥 사주기 오케이 1번 자 2가 정하세요 2번 아이템 2번요? 오케이 일단 3번 지우고 갈게요 형님들 일단 3번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아아아아아 아아 이나짱 밥 사주기가 제일 좋은데 아아 너 2번이지 어 제발 서면 야방 걸렸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드나마 낫다 아 드나마 낫다 오케이 예 예 벌칙 여러분들 이런 건 이건 따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아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이게 제일 센 거 아니야 티버 우결 아 근데 근데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이 안 한다고 하면은 이건 다시 사다리 타야 돼 아 2개 중에서 하나 인정? 아 이건 맞지 상대방 인정할 수도 있어 상대방 의견을 딱 물어봐야 되니까 아니 노쟁 그러지마 사다리잖아 이거는 근데 아 맞아 근데 상대방은 인정하지 인정하지 야 이 무슨 음멸가 장난이냐 배봉스에서 아니면은 얘가 폴딩 하면 전화를 하자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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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자 이제 조재걸 조재걸 벌칙 근데 얘는 진짜 할 거 없어 벌칙이 형님들 조재걸 벌칙 말씀해 주세요 예 조재걸 벌칙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뭐 있지? 아 유소나 님은 안 돼 유소나 님은 안 돼 유소나 님은 안 되고 손 넘는 거야 그건 손 넘는 거야 어 아니 소나 님이 안 되잖아 소나 님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소나 님이 안 되잖아 소나 님이 안 돼서 소나 님이 안 돼서 소나 님이 안 돼서 해북대 캠프? 너 미필이야?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게 뭐야 근데 진짜 배봉수가 멀찍이 너무 빡세 아니 원래 이런데 아니 이거 타산이가 안 맞아 뱅겜프가 뭐야 아니 꼴퉁 안 한다는 마인드로 해야지 너 그랜드 마스터잖아 거폭교육 때 잠시만 일단 거폭교육 때 거폭교육 때 미필 특집으로 하면 돼 거폭교육 때 하나 일단 거폭교육 때 하나 여러분들 타산이 맞게 해주세요 고교대 하나 그 다음에 무결이 되게 많네 안결 이 정도면 괜찮다 이건 또 모르니까 안결아 남자 얼굴 따져 내가 걔랑 배그 많이 해봤거든 남자 얼굴 진짜 많이 따져 형이랑 하면 따져야지 그러니까 얘랑 하면 좋아 손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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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물어보고 재고리 잘생겼으니까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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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결충이 왜 이렇게 많아 너도 우결충이잖아 또 하나 마지막 아니 왜 계속 인하님 밥을 사줄래 야 나 인하님ems 그러니까 인하님 밥을 사주래 인하님이 그분 아니야 엄청 많이 형 때문에 내가 그 때 소홍이 사줬는데 60만원 나왔거든요 어? 60만원 나왔어 진짜로 4.5 사줬어 60만원 나왔어가지고 인하님 밥 말고 인하님 밥 말고 얘는 그거잖아 내 밥 사줘 그러면 아 진짜 광안리 입수 나왔다 너 해운대 입수 입수? 아니 해운대 입수는 너무 많이 했고 번지점프 거 뭐야 엄청나? 번지점프는 저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너 이 두 개로 해 그러면 벌칙 별로 안 나오면 두 개 중에 해 여기 골도 안 하잖아 아 너 번지점프 할 수 있어? 몰라 근데 못할 수도 있어 내 프로봄스 오케이 이건 두 개로 가 두 개로 가 얘는 두 개로 갈게요 형님들 오케이 인정 타다에 타자 타자 오리랑 요가? 그게 왜 벌칙이야 존나 좋은 거지 벌칙을 얘기하라 그랬지 누가 이 시프를 얘기하라 아니 벌칙을 얘기하지 자기는 보고 싶으면 얘기하네 아니 그니까 아 존나 어? 리신 코스프레야가? 아 좋다 아 사장님이 안 맞잖아 아니 사장님이 안 맞잖아 리신 코스프레야 아 좋다 아 너는 야방을 하지 말고 집에서 해 그러면 어 리신 코스프레 오케이 좋다 너는 집에서 해 그러면 괜찮다 아니 니가 왜 종해 니가 그래 니가 뭔데 니가 통근 걸어? 리신 코스프레야 나 리신 코스프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기 뭐냐 안겨 누나 그 다음에 하나 뭐야 어... 하나 뭐 있었지? 교육대 아 맞아 거폭교육대 오케이 자 자 1번 1번? 오케이 2번 먼저 없애고 갈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잠깐만 왜 1번 해봐 어 오케이 1번 바로 갈게요 은근히 기대하네 아 기대하는게 아니고 아 아 오케이 아 왜 이렇게 아깝냐 아 왜 이렇게 다 아깝냐 아 아 오케이 어 나부터 봉준이 벌칙 봉준이 벌칙 아 아 아 근데 난 진짜 없어 어 아 아 그럼 너 한 번 더 해 나오는게 바로 뭔지 알아? 240시간 아 아 그건 안되고 어 너 인하님 밥 사주기 인하님 밥 사주기 일단 인하님 밥 사주기 하나랑 그 다음에 어 어 오케이 그 다음에 너 서윤님의 우결 어때 야 야 그럼 그 사람한테 벌칙이잖아 아니 그니까 물어보고 물어보고 아 우결은 아니고 친해지길 바래 하이하는 방송 한번 물어볼게 한번 물어볼게 어 그거는 그거 한번 물어볼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영화영이랑 합방 아 그 진짜 벌칙인데? 아 이거 해 빨리 영화영이랑 24시간 방송해 아 괜찮다 진영아 24시간 가자 천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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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오케이 야 그럼 공룡 키우라는게 뭐야? 아 오케이 그럼 이거 하자 공룡 키우기 뭐야 아니 그거 하자 도결로 떼고 공룡 키우기 아니 서윤님이랑 친해지 말이야 지우거 공룡 키우기 너 공룡 키우기 아 공룡 키우기 공룡 아니 공룡 졸랑많아 공룡 키우기는 아크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거 하면 나 나는 모르겠다 아니 벌칙이잖아 벌칙이 아니라 이거는 아니 공룡 키우기야 시청자들이 싫을걸 진짜로 아니 공룡 키우기 아니 공룡 졸나 말하는데 아니 공룡 아니 여자친구 있으니까 우결은 빼고 공룡 키우기간 진영아 24시간 진영아 24시간 그럼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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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시만 아잠시만 아 여러분들 이걸로 해요? 공룡 키우는거랑 영아는 24시간? 하나도나 사람들이 아 진짜? 어 오케이 아 뭐 일단은 뭐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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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의의 도전은 또 뭐야 인하님 밥사줄게 인하님 밥사줄게 아 인하님 밥사줄게 오케이 와 아니 이거 진짜 배봉스 너무 빡세 벌칙 오케이 향의의 도전하라고? 인하님 빼고 향의의 도전하는데 저건 뭐야? 향의의 도전이 뭐야 이렇게 할게 그럼 됐지 공룡 키우기 말고 아 공룡 키우기 너무 빨리 인하님 밥사줄게 빼고 공룡을 왜 이렇게 아 공룡은 반반이야 공룡은 빼자 아 사람한테 물어봐요 형 아 공룡 반반이야 영아형을 빼고 공룡을 넣으라는데? 아 뭔소리? 영아형 24시간에 진짜 벌칙이야? 영아형이랑 같이 공룡 키워 이거 걸리면은 아 그냥 이렇게 해놔다 24시간에서 공룡 키워 아니 진짜 나 그게 궁금해 너가 얼마나 떨어질지 까지 궁금하거든? 한번 해봐 영아형이랑 공룡 키우기 나 1번 갈게 일단 3번부터 없을게요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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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너도 근데 고정시장장 한번 해야지 너도 너 좋아하는 사람 몇명인지 야 너 1번이지? 어 아 그래 간다 1번 진짜 제발 아아아아아아 아이씨 아 아 근데 이것도 존다 벌칙이야 아 진짜로 아 저게 뭔데 도대체 향이 누나 도전하는거 있는데 맨날 나와달라고 하는데 맨날 근데 망하고 있어요 어 저걸로 갈게요 오케이 아 개 아깝다 와 진짜 와 큰일날 야 지금 민심히 다시 하래 너는 너만 근데 이거 다 다시 해야돼 아 너만 다시 해야돼 아 일단 형 보고 다시 할지 결정할게 자 태규형 벌칙 3개 말씀해주세요 형님들 예 태규형 벌칙 태규형 벌칙 자 일단 여러분들 상금 도착했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주자가 없습니다 50만원이죠 예 50만원인데 이어 이어 미쳤어 아 야 선노누이 마 아 야 야 얘네들은 뭘 써봤는데 나는 왜 정관수스로 이혼해 나라도 이상한 것만 나와 선노누이 마 아이 선노누이 마 정관수스로 왜 켜 놓아요 갑자기 선노누이 마 있어도 지금 쓸데없어요 못쓰고 있어요 지금 리마스터 우결이 뭐야 그건 뭐지 그니까 다시 한번 한다고 잠시만 어.. 스타 24시간? 스타 24시간? 아! 그거 하자! 배그 24시간 하루 금지 어! 그거 좋다 배그 금지? 배그 금지 24시간 배그 금지? 어! 24시간 배그 금지 24시간 방송을 하라는 건 아닌데 24시간 동안 배그를 금지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형님들? 형도 공룡 키우고 아니 공룡이.. 공룡이 뭐길래? 공룡을 왜 계속 키우래 공룡이 뭔데? 공룡은 공룡거려 나 그거 뭔지도 몰라 하지마 좀 제발 형도 가면 영화에 24시간 한 번 해볼게요 아 진짜? 난 영화에 한 번 했었어 아 한 번 더 했었으면 공룡이지 공룡이 아니 영화에 24시간 오케이 주석와랑 24시간 안 하고? 아니 형은 가면 다른 사람한테 혁진이랑 24시간 안 하고? 아 진짜 왜? 혁진이랑 24시간 안 하고? 아니 아 좋다 아 좋다 혁진이랑 24시간 형은 괜찮죠? 아니 아니 나 진영하라고 할게 아니 혁진이랑 아니 혁진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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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혁진이랑 혁진이 포기 내가 봤을 땐 거작진 24시간에 제일 빠졌는데 배그금지 2번! 일단 빼고 갈게요 3번 3번 섭쥔 24시간에 한 번 돌려라 진짜 뭐 별로 안맞고 이거 괜찮아 여러분 이거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벌칙 저희 4명 다 안 걸렸거든요 한 번 더 인정 한 명도 다 걸렸어 한 번 더 아 그건 맞지 야 나도 좋은데 아 그래 벌칙 다 조지는거 싫어하는거 안 걸렸잖아 나 조지는거 뭔데 오케이 이거 전부 다시 해 오케이 전부 다시 인정 아 근데 씨발 진짜 바로 50만원 타가는건데 이거는 50만원 벌기 쉽냐? 이거 바로 그냥 아니 형님 이건 수수료도 없어요 오케이 갑시다 바로 주는거라니까 찐막 갑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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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러분들 투표로 가자 아 투표는 아니고 아 투표는 아니고 아 근데 걸리면 이제 어쩔수없는다 인정? 오케이 인정 이제 찐막 없어요 그냥 그대로 태규형부터 이게 감전 룰이야 어 감전 룰이야 오케이 경미도 수락했어 가자 태규형부터 갈게요 가자 와아 뭐 터졌어 뭐 터졌어 와아 운짝이 3척이 와아 감사합니다 와 운짝이 3척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갈게요 아니 사장님 두개로 가자 그래 아 뭐 아니면 도로? 어 아 씨발 그렇게 가 아 두개로 가자 오케이 형님들 민심에 따를게요 이경미도 민심에 따르네 가자 그럼 전 이렇게 할게 가장 좋은거 가장 나쁜거 하자 아니 뭐 아니면 도로 아 그럼 벌칙중에 가장 좋은거 가장 나쁜거 네 갑니다 그럼 나는 가장 좋은게 배그금지니까 배그금지랑 봉준이 매니저라 할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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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중에 오케이 인정 오케이 인정 나 1번 1번? 1번 간다 1번 간다 뭐 아니면 더 좋다 오케이 뭐 아니면 더 좋다 이거 운명이야 간다 아 씨 오케이 오케이 muslim axe 5 이의 비기 아니 뭐을 아니 다시 하고싶으면 저기도 5만원 줘 5만원 다시 타 5만원 다시 타 5만원 다시 탈겨라 저기서 5만원 줘 아니 이것 사인서ں광 tokens에 아니 사인서ںilar 4날 타서 동생 Mar Collection 아 봉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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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요 왜요 아 봉매해 아 봉매해 아 봉매해 봉매해 아이씨 아니야 그럼 다 최악보를 치켜 그러면 다 다 다 아 그렇게 합시다 아 나도 그럼 할게 봉매할게 나 얘 1일매치부터 치켜 다 그렇게 하자 그냥 어차피 민심이 다 그거잖아 방송 노잼 만들면 그렇게 합시다 나도 X같거든 솔직히 오케이? 아니 오케이? 아 니가 정해 니가 아 니가 정해 너가 제일 X같은게 뭐였지? 얘 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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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모래 야방 그리고 너가 뭐지? 나 인하님 밥 사주기라 그 다음에 뭐였지? 그 여장 서면 여장 여장 서면 그 다음에 또 뭐? 하나가 보였죠 하나 티보후결 어 잠시 티보후결 빼고 어 여장이랑 그 다음에 이거 저기 좀 어 인하장 밥 사주기 여장 서면 여장 서면 여장 서면 여장 서면 야 근데 이거 밤에 가면 안 돼 밤에 가면 제대로 안 보이잖아 낮에 가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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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둘이 제일 안좋아 나 뭐야 얘는 뭐였지 나 뭐야 나 뭐야 얘는 뭐였죠? 그거 너는 아 공룡이랑 영하영이랑 공룡이랑 영하영 24시간에 아니 영하영이랑 24시간에 영하영이랑 24시간에 공룡이랑 아 나 다른거 해줘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니 너 안할거면 나도 안해 그럼 야 영하영 집에 가서 해야된다 아 그래 너 감독도 수트 지고 너 쓰지마 아 진짜 영하영 집에서 공룡 아 그럼 일단 뭐였어? 진영이랑 공룡이랑 또 뭐했었지? 아 일단 얘기해보자 아 진영이랑 공룡이랑 밥 사주기 밥 사주기 아니 아니다 밥 사주기 서윤이랑 하는거 있어? 아니 그냥 진영은 공룡이 아니거든 향해 도전 아니 향해 도전이었잖아 서윤님 그거 빼고 진공 가자 진공 가야지 진공 가고 감정도 수트 지워졌어 아니 얘는 그래도 많으니까 얘는 투표로 가자 딱 두개 그거 향해 도전? 향해 도전 아니 투표 두개 뭐 할까요 진공이랑 해 아니 너 진공 가래 진공 가래 진공 가래 진공 가래 진공 무슨 물건 같다 물건 같다 이거 투표 아니라도 진공이야 오케이 형님들도 와주셨는데 오케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진공 와 나 근데 진공 아 어떡하냐 정리해줘 정리해줘 오케이 자 일단 아 자 일단 와 분단박스 입어놓은 거 아니 진짜 박스 왜냐면 특히 저랑 주제거리는 야방 같은 거 잘하는데 아 근데 얘네 얘 갑자기 여기서 막 유아 이런 거 이 거 아 이거 개박스 근데 그게 없어 나는 쿠스프라 할 수가 없어 아니 니가 사야지 어? 그 대머리 가발 하나 사고 아 아니 아 시간은 빼고 24시간 빼고 오케이 왜냐면 내가 이번 달에 시간이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영화 형집 가서 같이 공경 키우는 걸로 아니 너 시간벌칙 할 때 진영아를 불러 그러면 되잖아 오케이 뭐 시간벌칙 있다네 아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영화 형 집까지 가는 건 좀 빡세고 어 진영아를 한 번 불러면 되잖아 왜냐면 너도 여기서 방송 많이 해야돼 너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알겠어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고 와 근데 진짜 딱 말할게 꼴찌하기 싫다 다 진영? 다 꼴찌하기 싫다 진영아 꼭 웃어 아니 그 정도 내 매니저 해야 되잖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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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와 개빡세다 오케이 일단 여러분들 시작하고 밥을 먹을까요 아니면 먹고 시작을 할까요 형님들이 정해주세요 이거는 재밌는 걸 먼저 하자 재밌는 걸 먼저 하자 재밌는 걸 먼저 하자 재밌는 걸 먼저 하자 그게 나을 것 같다 어 누구도 웃으면서 먹고 누구도 똑같은 표정으로 먹고 난 나는 근데 나는 하고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하고 먹자고 먹고 하라고 먹고 해야지 그러면 먹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구나 아 먹고 해야지 아 먹고 해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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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여러분들 상금 50만 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초창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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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하고 먹자는 거 다시 아는데 아 뭐 아 이건 진짜 투표하면 해야겠는데 아 투표가 아니라 아 하고 먹으래 아 하고 먹자 하고 먹자 하고 먹는 게 나간 거 같아 오케이 하고 먹자 오케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 정하는 시간 제일 중요한 시간 순서 정하는 시간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걸리기 슬퍼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몇 등을 해 몇 등 하실 거예요 남편 나중에 해야지 마지막 4등? 네 왜 왜 왜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물어보는 거야 아 그거 그거 아 물어보는 거야 이거 아 물어보는 거야 뭐? 낙장부리 아이씨 밑장부리 뭐야 아 왜 그래 좀 안 내면 진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바위보 오케이 나 2등 아 오케이 안 내면 진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5명? 빨리 일때문재요 예예 빨리 코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조재거리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이디 누구건데? 이거 골드야 왜왜왜 올라가니까 레인리? 아 그정도까지 안올라가 자 일단 이게 복장이 있어요 길리슈트는? 아 길리슈트 있고? 덥겠다 야 길리 입으면 어 뭐야 안되는데? 야 서버 막혔어 계속해봐 이거 말고 이거를 야 이거 마우스가 X같애 아 G900이 이거 20 얼마짜리에요 형님 야 이거 근데 지금 중국인들 진짜 많이 하잖아 좀 기다려봐 기다려봐 안되면 먹고 해야 돼 안되면 먹고 하자 안된다 지금 지금 시간대가 중국인들 한찬대야 지금 아 카테고리 바꾸라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제가 바꿀게요 형님들 이거 서버 터졌어요 형님들? 다른 분들이 좀 말씀해주세요 야 먹고 하자 먹고 하자 서버 터졌다 먹고 하자 그냥 치킨 따뜻하게 먹어야지 아 지금 터졌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거 먹고 할게요 여러분들 동점 200만 먹고 할게요 형님들 그러면 아 근데 진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